저의 출근길입니다. 아침부터 메일이 많이 와서 메일을 쓰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매우 잘 어울리는 제 하루 팔찌입니다. 저는 오늘도 부사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고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저는 혼자 카페 가서 책을 퇴근 하시는 게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퍼즐컬스티 소재라서 계속 착용하고 있어도 부담이 없어서 정말 자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팔찌를 보시면 이렇게 흰색, 노란색, 파란색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이 색깔이 난민촌 아이들의 팔찌색과 같다고 해서 다음번에 눈에 팔찌가 들어올 때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써 있는 기부어 나이스 데이라는 단어를 아침마다 볼 때 하루의 응원을 받는 느낌이라서 월드비전의 세 가지의 색상의 의미가 너무 좋고 나에게 정기 후원을 한다는 징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돼서 거의 아들이 태어난 해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더라고요. 12년 동안, 13년 동안 난민촌에 있었을 아이들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가슴이 많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그 후원을 지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하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Step 1 Look on how to work Kama vile waniwabu na yatima. Nawesa pata matibabu. Na pia kutafutia familia yangu chakola. Naeza enda shule. Nimisoma mingi nilipujunga na wanachama wa mani shuleni. Ulikosa amani kwetu lakini anataka kubiri amani. Mimi naitwa Nyajime. Hinavaliwa baada ya kusajiliwa. Tunapo sajiliwa, tunapewa nyumba. Hambayo inatusaidia. Hina nisaidia mimi kupata nafasi ya kuenda shule. Mimi ni Nyajime. Mimi ni James. Kupaya na siku mjima. Kutoka kwa kila moja weni. 지금까지 전쟁 sok 아이들에게 다양한 haruru hengguran Ichinyang Kungsang. Pakkwonu. Paksamjang. Iyanggun이었습니다.